인생의 평생 가는 길 산책일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는 인생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걷는 것은 마치 산책을 걷는 기쁨이 있습니다만 항상 인생의 행복과 기쁨만 있던가요? 걷다 보면 미처 준비 안 된 채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마라톤을 한다 그럴 때 얼마나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달리다가 쓰러져 탈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한숨과 눈물을 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길이 이렇게 산책을 걷다가 갑자기 마라톤으로 바뀌어서 허겁지겁 달려오고 뛰어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동감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많은 분이 그래 내 인생 참 파란만장한 인생 걸었어 이기침은 환란도 있어서 갑자기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라톤을 뛰어봤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경과 권세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요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처첩이 천명이었습니다 왕궁과 별궁에서 쓰는 글쓰는 모두가 금이었습니다 각자에서 싫어한 특산물은 산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솔로몬이 마지막 늙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잠 것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래의 수고의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그 인생도 후회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후회 없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킬 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그 본분에 이탈하면 안됩니다 벤자민 대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은 실수의 시기고 장년은 투쟁의 시기고 노년은 후회의 시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는 70세가 되면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 여자는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서로 부부간에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기암 환자들을 진료하던 일본의 의사인 오츠 시치 박사가 천명을 대상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스물다섯 가지를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요 첫째로 사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했던 것 또 네 번째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것 또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 또 신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 것 하나를 믿지 않는 것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늦기 전에 청년의 때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고무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상수는 큰아이로부터 큰 선물 받았어요 그 선물이 노란 고무신이에요 난생 처음 받아본 그 노란 고무신이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신지도 않고 맨발하고 그러다면서 고무신 가지고 학교 다니고 고무신 보고 이런 그 고무신을요 겨울을 건다가 넘어지면서 그만 고무신 놓치고 말았어요 고무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수는 그걸 자주 무작정 겨울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무신이 계곡 가고 신의 물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그 고무신을 계속 따라가다가 고무신 잡지 못하니까 고무신 때문에 엉엉 울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어쩌군요께 절지예요 고아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수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한 많은 세월을 벌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이 상수는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 고무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요 그 형님이 그걸 보았어요 하 내 동생이구나 이런 내 동생이구나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이 상수는 그때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가 집 나간 후에 화병 걸려갖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노란 고무신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노란 고무신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잃어버린 얘기가 많은 사람의 인생의 얘기가 아닐까요? 백방으로 자기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신뢰같은 시망으로 TV 이산가 찾기에서 노란 고무신 이야기를 들으므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집 영원한 번양집 영원한 저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노란 고무신 같은 화려한 물건에 현혹이 되어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달려오신 분 없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랍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 내 목숨,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 하던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 사람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다이아몬드를 그 아프리카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마름 밑에 던져놓고 아, 다이아몬드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바꿨습니다 요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국 사람은 다 그렇게 다 뺏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오늘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면 세상 싸구리 쾌락과 내 영혼을 맞받아버리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이런 비극이 뭐로 변할까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재생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위기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민담에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영혼의 소중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 욕망에 따라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렉살라 대왕이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유럽을 점령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시아는 그 당시 인도까지로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서 어흥 울고 있었어요 배야 왜 오시나니까 내가 정복할 땅이 이렇게 좁단 말이냐 바닷가에서 울었어요 지구가 넘어 저은 것이 하늘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 부자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놀랍게도 아니요 아니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조금만 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인간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안이만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하나님만에 들어간 채우는 공백이 물가이고 내 영혼 영혼했어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느냐마다 다시 목마르라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를 가리라 이 세상껏 갈증납니다 부자하고 명예의 권세에 암을 얻어봐야 다시 갈증난 것이 이 땅의 것이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의 은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태리 밀레아노 성당에서 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문은 아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은 십자가 되는데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은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때 나비는 하루살이에게 내일 또 만나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나비가 제비와 사귀었습니다 제비가 나는 이제 먼 나라와 갔다가 내년에 올 거야 그때 이 나비가 뭐 내년이 뭐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루살이와 다르고 제비와 다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그래서 제비가 그래서 제비가 야 다음세계 만나다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경하게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떠난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 의해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톨스토이는 나의 심연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의 생에는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됐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 이상 더 좋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졌습니다 세상에 향락회락 많은 걸 누렸지만 그러나 마음은 공허했고 예수님 모시고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 많은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영원한 청각에서 예수님이 나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죄 용서 주신다는 것이 보금입니다 보금 188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살인과 강도지술에서 많은 현상감이 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자꾸 보니까요 호화로운 저택에 7살 난 아들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론이 그랬던지 이 부자관을 그냥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도 고통을 느끼게끔 그래서 기름감아에 놓고 물에서 불을 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살 아이까지예요 1800년대 옛날 시대니까 아마 그랬겠죠 지금은 아이와 관계없는 건데 7살 아이까지 이제 거기 기름감아에 놓고 물에서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빠 뜨거워 그래서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아 뜨거워 뜨거워 견딜 수 없어 그래 또 참아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탁 들고 자기는 기름에 볼볼볼별 끓이면서도 아이를 다 꺼두지 않고 막 몸부림치고 자기 아들은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모습 흉악한 강도 나쁜 놈도 지 아들은 살리려고 지 아들은 살리고 싶어서 저 고통감을 해서 기억과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에 감동을 얻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들을 살려줬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했으면 자신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고통의 아픔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울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천국에 보내고 싶다 이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범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가 방입니다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방에 밥상을 놔두면 식당이 되는 것이고 책상을 놔두면 공방이 되는 것이고 방석깔면 응접시 되고 이불깔면 침시 되고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이 되는 것이고 화투 치르고 담요를 깔아 놓으면 금세 도박장이 되는데요 내 마음에 무엇을 모신 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 그분을 모시게 되면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성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청국도 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도 주시지만 우리 삶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전도서 9장 11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라고 선착 먼저 도착한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신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 입은 것도 아니고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것에 임합니다 여기에 시기와 우연이 모든 것에 임했다는 그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나폴렘이 월터르 전쟁에서 피한 원이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에서 첫째는 월터르 넓은 들판에 도착했었을 때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병이 아니고 포병이었어요 많은 포대가 끌고 갔지만 비가 와서 땅이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2시간 오왕장으로 말았어요 이읍고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 위치가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됐어요 제가 보병 출신인데 포신을 놓고 말뚝을 받고 땅이 굳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들린 포가 쏘으니까 조정이 안 되죠 그래서 허탕이 되죠 결국은 피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날 그 진흙탕에 그 진흙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예요 그런데요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쟁하기 전에 부하가 각하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시다 그때 나폴령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영국의 넬슨 제독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싸웠어요 이미 그때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그 명령을 지킬 죄다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령은 군사작전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침략을 계획할 때에 부하가 각하 이분만은 취소하셔서 폐하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때 나폴령이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들었어요 친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나폴령은 몰락입니다 그가 센테리나 섬에서 고독한 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고 나는 칼로 정복을 하다 망했다겠어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으니 안개예요 안개 이 안개 보이다 라는 그 일 나오는 잠깐 빛난다 나폴령의 인생이 반짝빛났지만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살고 계십니까? 마틴 루테는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내렸어 소나음의 때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콩콩 하더니 그냥 번개가 쳐더니 같이 가던 친구가 벼랑마저 죽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수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나중에 종교 계획하는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씁니다 주여 나는 거지입니다 내가 먹고 누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댄 것처럼 자만에 빠지고 내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내가 충만했을 때 나는 부여가 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떠나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업의 경영자가 되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와줄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것은 받아보면 아 이것이구나 하고 받은 사람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아무리 누려봐도 솔로몬 왕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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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장은 갖다 마음의 공허 마음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날 때의 마지막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떠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뤘다 일반 사람이 죽을 때 다 이뤘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살 때 여러분 힘든 일이 많지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석가가 마오메트가 이런 말 했습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참 심어대라 마음의 기쁨을 취리라고 인간이 어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이것은 모든 죄악을 청산했다 빚을 갚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승리의 고백 다 이뤘다는 승리의 그 고백 이 고백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실제를 아십니까 미얀마에 파우르란 독실한 불교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가 지옥의 광경을 봤어요 김 머리칼에 덮인 사람 왼손은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데 저 사람은 누굽니까 네가 숭배하는 부처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님 훌륭한 윤리 도덕이 사람들은 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선한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영원하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천국 간사는 아름다운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많은 얘기 있습니다 그 중에 무디는 마지막 죽기 전에 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란가 땅이 물러나고 천국이 열리는구나 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천국의 빛을 보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라 읽힌 일본의 도요토미 히두요신 62세의 인생을 마감해서 남긴 말입니다 이슬처럼 떨어졌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런가 세상만사 일장춘몽이로세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준비하고 가는데 내가 죽는데 영원한 나라 가는데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세월에 300명 이상 된 그 아이들 그날 그 시에 죽을 줄 몰랐어요 비참하게 정말 슬픈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귀한 줄 알아서 은행에 보관시키십니다 값나간 물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잘 보관합니다 부동산은 귀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귀한 줄 알면서도 보험에 들으면서도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들 보험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그 말은 이 세상 천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은 누구에 맡기겠습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보험에 살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 생명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맡기고 오직 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모시고 내 인생을 맡기는 영생복락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